Q. 전장 설계에 대한 전장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? 처음에 이제 챔피언이 됐다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약간 좀 뜻밖이었고요. 제가 지금 현재 전장 설계에 관련돼서 카티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EHI하고 CAT 릴렉터를 접목시켜서 전장 설계에 관련된 부분의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해소를 시켰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장 부분 관련해서 챔피언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현재 저희 회사에서의 전장 설계 분야가 현재 2D를 베이스로 설계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DMU 과정에서 사전에 제작 전에 사전 검토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카티아를 통해서 3D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요. 이번 기회에 닷소에서 제공한 EHI와 CAT 릴렉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.